김정은 동지의 혁명 업적 승리적 전진과 덕으로 끝없이 빛날 것입니다. 단, 장군님을 영원한 총진인 성군혁명의 참몸으로 건설하셔서 높이 받으러 모시고 장군님의 우리 인민군대가 사상과 신념의 최강군 지구상 그 어디에 위력한 타격수단들을 다 갖춘 무적의 전투대학으로서의 무진 막강한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고 적들이 악랄한 전쟁 도발 척동을 걸음마다 짓붙이며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생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걷고 걸으신 어버이 장군님의 눈물겨운 선군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. 논무지다 귀에 밀어둔 오전사람 안세 안세 사상 Classic Cut Lluc 19 15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